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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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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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매일 다진 양녜에서 얼마나 맛있을지 먹다보면 짭조름하게 만들 거죠 고기름이랑 물에 넣 짜파게티 다가서 잘 먹어야 했는데 다가서 마신다며 물을 먹기 싫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렇게 잘 먹으면 무너뜨뜨린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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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을 그릇에 넣으세요 역시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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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닭다리. 계란을 볶아주세요 계란을 잘라주세요 계란을 볶아주세요 그리고 고파 청양고추 5분 후에 고기를 넣어주세요 아직도 고기 있던 고기를 넣어주세요 또 고기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고기를 넣고 에피소드로 잘 섞어주세요 흙이버섯 여러분 저 저번에 생일선물로 받은 뿌링클 치즈볼 콜라 요거 기프티콘을 오늘 저녁에 먹을 거에요 제가 내일 드디어 시험을 봐서 오늘은 이렇게 맛있는 걸 먹어야 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시켜 드렸던 곳인데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이 그래놀라를 보고 팔로우를 하고 있었었는데 여기 사장님이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이셨어요 그래서 제품을 선물로 보내주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뭐 리뷰 의무나 ppl 이런 형태가 아니라 진짜 선물로 보내주신 제품인데 제가 영상에서 그동안 진짜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랬더니 구독자분들이 이 여기서 직접 제품을 구매하시고 저를 보고 구매했다는 글을 남겨주셨나봐요 그래서 사장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다른 맛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번에도 잘 받아가지고 영상에 한번 남겨보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최고 최고 러시아 햇빛 헉 대박 X2 그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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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닭다리 계란과 청양고추 다진가루 마지막에 반죽은 매운 점점 더 먹기 좋은 거 같아요 이제 다 먹게 되네요 정말 맛있게 먹게 되고 오늘의 주식사는 아이스크림이 너무 놀라는데 다 먹게 된다고 생각할정도 같아요 그리고 오늘의 주식사는 아이스크림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시리즈가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의 주식사는 아이스크림이 너무 좋았어요 가벼 assezinderous 계란 뒤집기도 하고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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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운아 이거 봐! 짜란! 짜잔! 먹게죠? 토마토 먹어? 응 조심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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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의 고소한 소금 치즈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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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 이거부터 먹으려고 이것도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유산균 푸른 주스. 변비 있으신 분들한테 진짜 너무너무 좋은 제품인데 제가 이거를 리뷰 조건 없이 그냥 선물로 받았던 제품인데 너무 좋아가지고 말씀을 드렸더니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푸른 주스 드셔보고 싶으신 분들 이게 일단 쾌변에 너무너무 좋고요. 그날 바로 응아를 하실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효과가 좋았던 제품인데 그래서 이거 드셔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다가 자유롭게 글 남겨주시고 이메일이나 인스타 아이디를 남겨주시면 당첨되신 분에게 메시지를 보내도록 할게요. 자세한 방법은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드릴 테니까 확인해보시고 참여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요겁니다. 한 번에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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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짜잔 mean 숟가락이 섞은 뼈지 아이스크림 고춧가루 불닭볶음면 가루 고춧가루 숟가락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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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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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추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거품. 달걀. 애가. 맨날 시. 사UR도 안 가득. 다른 사람들 입고 맛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했는데요. 제가 주문한 오로지 면을 해주세요 가게 또 Ian! 제거에 맵게 στη 간에 소기가 많아요 종이소이 들어있어요 고춧가루 면이 데리고 닭고싶을 넣어요 집에 있는 가게 연락을 아는거죠 부 aproximadamente 다 announcements ... 엄마가 누구냐고 엄마가 너는 아직 다른 아이디 얘기할 수 없지 너무 피곤해 sen 사람은 강한 주고받는 넷 미니 매니저 미니 스파이크 물에 간장 계란 손질을 더 넣어주세요 떡볶이 소금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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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물 계란물 эксперимент 고 pensa 계란물 간장 풀 부족한 brauchen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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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간장 간장 계란에 계란을 잘 넣어줘서 계란을 넣어줍니다. 계란에 계란을 넣어줍니다. 계란을 넣어주고 계란을 넣고 계란에 볶아줍니다. 새우 한입. 그리고 감자 소스에 담아주기 제가 아름다운을 먹으면 더 맛있는데 고소하지만 안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음 그냥 먹어도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하지만 잘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음... 소스에 담아주기 양념에 담아주기 차가운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